왁스 선배님의 머니 마음이 예뻐야, 남자지라고는 하지만 마음이 예뻐야 하는 거지. 아, 이거 괜찮다. 아유. 에어로빅 해야 될 것 같아. 아하, 스피커가 생각이 나잖아요. 와, 이게 유경이 20살 때 좀 아니냐? 그렇죠. 아, 홍대. 아, 신촌. 아, 이거 딱 적당한 노래가 있네. 이게 뭐야 라는 노래가 있잖아. 그렇죠. 누구 노래 들어? 뭐야이건. 아, 뭐야이건이구나. 뭐야이건. 뭐야이건. 맞아, 맞아. 아, 이거래. 이거 드라마 팔 빠지는 거거든요. 우와이건. 나 고시대에 가는구나, 네가. 아, 뭐야이건. 뭐야이건. 이 노래가 이거지. 선물 딱 보고. 뭐야이건. 아, 생각나네요. 그렇게 항상 꿈꾸며 그리던 그럼